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에 식당을 하고 있는 여자이고 제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는데요. 제 이야기를 쓰기까지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망설였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아 용기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아들 하나에 딸을 둘둔 다둥이 엄마인데요. 현재는 저 혼자서 돈을 벌어 이 세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두 다리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면서 신경까지 끊어지는 큰 사고를 겪게 되었거든요. 워낙 남편 성격이 활동적이고 낙천적인데 이런 몸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캠핑도 다닐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도 없어 사고 직후에는 다리를 다쳤다는 것보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왔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한 건 10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10년 전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느 날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며 3박 4일 동안 입을 옷이랑 이것저것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일정은 3박 4일인데 아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거라며 옷을 넉넉히 싸달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한창 식당 일로 바빴기에 남편이 출장을 가든 어딜 가든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을 때였어요. 가끔 남편이 이런 제게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못했던 게 제가 하는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사실 이 가게를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물려받아 한 가게인데 꽤나 맛집으로 소문이나 장사는 잘 된 가게였어요. 엄마도 연세가 드시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 가게를 그만하긴 해야 하는데 막상 그만하자니 너무 아까워 자식인 제게 물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위로 오빠만 둘이 있는데 오빠들은 번듯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니 물려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였죠. 처음에 저희 남편은 이 소식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저를 끔찍이 생각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튼튼한 몸은 아니어서 더 걱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키도 작고 몸무게도 별로 안 나가니 다른 사람에게도 애를 셋씩이나 낳았다고 하면 다들 놀라거든요. 그 정도로 몸이 왜소하긴 해요. 그러니 제가 식당을 한다는 소리에 남편은 순 걱정뿐이었어요. 마음 같아선 자기도 같이 도와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도 자기가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 있으니 사표를 내고 일을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됐죠. 대신 매일같이 저녁에 회사 퇴근을 하고 저희 가게로 출근을 하며 묵묵히 제 일까지 도와주었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동네에서도 정말 소문난 애처가였는데 아무래도 남편과 4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그런가 저희 부부는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 아이도 셋이나 낳고 나이가 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데이트를 했던 부부거든요. 저희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매사에 성실하고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새 아이의 아빠로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남편이 3박 4일로 간 출장지에서 두 다리를 잃고 마는 사고를 당한 거죠. 남편의 사고 전화를 받은 건 그날 새벽이었는데 자세한 경위는 듣지 못했고 환자분이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왔으니 보호자님께서 빨리 오시라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어요. 환자, 위중하다, 응급실 이란 세 단어에 저는 그만 전화기를 놓치고 말았고 이런 상태로는 운전이 안 돼 친오빠한테 전화를 해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장작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에선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었고 의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보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난다면 뭐라도 할 테니 제발 의식만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병원 관계자를 통해 남편의 사고 경위를 듣게 되었는데 글쎄 남편이 묵었던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면서 남편이 건물 4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그냥 몸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건물은 화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에 또 한 번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밖에 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딱 13일 만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두 다리를 영영 쓸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누워있을 땐 제발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간사한지 그땐 저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 가족은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걷지 못하는 남편은 더 이상 본인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기 시작했고 재활치료조차 받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재활치료하면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거냐며 제가 뭔 말만 해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본인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랬는데 한 번은 남편이 11살 큰딸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딸이 그걸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 남편이 본인을 무시했다며 딸을 내복바람으로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한겨울에 복도에서 덜덜 떨고 있는 딸을 퇴근하고 보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딸한테도 미안해서 한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저대로 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식당일을 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엄한 아이들만 잡고 있으니 그땐 저도 정말 죽겠더라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해 몸을 쓰지 못하는 남편의 심정도 물론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저기 여보 나 당신이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 다 이해하고 나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유치원 들어갔는데 당신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니 남편은 대번 옆에 있는 티슈를 제게 던지며 이해한다고 하는 옆엔네가 남편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야 이 옆엔네야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일해? 다 자식 마누라 먹여 살리려고 일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 아니냐고 그럼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떠받들이기도 모자랄 판에 하늘 같은 지야비를 잡고 있어? 너도 내가 이렇게 병신이니 웃음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런 남편에게 지쳐 이혼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웃었으면 여태까지 살았겠어? 나도 당신 이럴수록 아주 지치고 기운 빠져 나는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당신은 아니잖아 나라도 당신 대신 우리 애들 지키려면 이혼하고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일이라도 시어머니한테 당신 데리러 오라고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맞대응을 했죠 사실 이혼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남편이 제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남편도 제 말에 미안하다며 본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다르게 표출이 되었던 것 같다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2년 정도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남편이 변화를 한 시점이 하나 있었던 게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면서부터 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아들인 남편이 본인 몸도 성취하는데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니 남편이 그제서야 원래 자기 모습대로 되돌아온 듯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환자 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입장이 돼서 엄마 좀 보살펴드리고 싶어 그리고 나서 엄마가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요양원으로 모시자 라고 하는데 어차피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려고 해도 새 아이들 때문에 지낼 곳이 없어 제가 사비로 저희 동네랑 가까운 곳에 1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얻어드렸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더 걱정이 되었는데 막상 또 시어머니를 돌보는 걸 제가 보니 저보다 남편이 더 잘 돌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놓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인 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예쁜 침해셔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점심쯤 나가 저녁 5, 6시쯤 집에 돌아오는데 오전부터 점심까지는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시어머님을 돌봐드리기에 남편은 그 외의 시간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있었죠 남편은 매번 점심에 시어머니 집에 가기 전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저희 가게에 들려 반찬과 밥을 3인분씩 싸갔는데 1인분은 남편이 먹고 2인분은 시어머니가 드신다고 하였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식사를 돕다 보면 흘리는 게 절반이라고 저보고 넉넉히 싸달라고 한 거거든요 남편은 이런 꾸준한 생활을 한 5년 가까이 해왔고 저희 가족도 많이 안정이 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다시금 웃음이 넘치는 집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저희 가족을 질투라도 하듯 제게 자궁경부암이라는 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내과에서는 별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며 건강검진을 언제 했냐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43살이었는데 5년 전에 받고 안 받았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하여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궁경부암인 걸 알게 되었죠 43살의 암이라니 정말 제 인생에 별일이 다 있구나 싶어 인생이 허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남편에 이어 나까지 이런 고통을 주나 싶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는데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이 사람이랑은 영원히 살아야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로 돌아왔을 때 워낙 제가 전신마취에 약해 그때까지도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서 남편이 손을 꼭 부여잡으며 제발 살아만 줘 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번 하며 흐늦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래도 남편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으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았죠 그러니 퇴원을 하고 나선 정말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주었어요 왜 상대성이라고 상대방이 잘해주면 저도 잘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제 남편이니 물불 안 가리고 제가 가장이 되어 내 한 몸 받쳐 모든 걸 다 해왔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했는데 한 번은 제가 반찬을 이것저것 싸들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선 운동을 거르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항상 아파트는 계단으로 다녔는데 5층에 위치한 시어머니 집은 단번에 가곤 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때마침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남편이 분명 엄마라고 해야 되는 말을 여보라고 하며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저 멀리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니 남편이 시어머니네 집에서 나와 그 안쪽 끝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그 자리에서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엄마네 집에 방금 왔다며 지금 엄마 식사 차려줘야 하니까 이따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시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다며 식사하는 거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 얼마 후 남편이 그 안쪽 집에서 나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남편이 시어머니의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사진을 보내오는데 제가 행여 의심을 할까 시어머니 얼굴도 같이 보이게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시어머니 집을 나와 그 안쪽 집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껴졌고 저는 무턱대고 그 집엔 들어갈 수 없으니 남편 몰래 소형 카메라를 사서 휠체어 쪽에 부착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휠체어 자체가 전동 휠체어이다 보니 별로 티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여보라는 말을 들은 이상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선택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 휠체어에 붙은 카메라를 떼어 몰래 컴퓨터에 연결해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김없이 여보라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를 현관문 앞에 놓고 내려가는데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남편이 휠체어를 그 집 안이 훤히 다 보이도록 놓았고 그 덕에 저도 그 안에서 펼쳐진 장면들을 하나씩 다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본 장면들은 아주 충격 그 이상의 장면들이었고 대화들이었습니다 그 집 구조는 거실 겸 안방인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큰 침대가 하나 떡하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침대가 일반 침대가 아닌 환자용 침대였어요 그리고 거기엔 웬 빼빼마른 여자가 한 명 누워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그 여자도 여보라고 답을 하며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바닥을 끌며 그 침대 쪽으로 가 의자에 앉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보 배 많이 고프지 아 마누라가 오늘따라 아주 느려 터지게 행동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 내가 얼른 점심 차려가지고 올게 라며 침대 속 여자 얼굴에 쪽소리까지 내는데 이윽고 남편이 밥을 차려 침대에 있는 버튼을 눌러 그 여자를 일으켰고 그 여자를 보니 아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밥을 떠먹이며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아 나 밤만 되면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낮에는 이렇게 여보가 와서 괜찮은데 저녁에 여보가 가버리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아 나 진짜 이러다 죽겠어 라고 하니 남편이 아 그래도 여보 지금처럼 편한 게 어딨어 아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이런 사고가 안 났더라면 우린 이미 불륜사이라고 들키고도 남았을 거야 근데 이런 사고 덕분에 아 마누라 감시도 안 받고 우리 여보랑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지 아 그리고 마누라가 벌어가지고 오는 돈으로 우린 뒤에서 맘 편히 몰래 쓰면서 살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래서 내가 이혼을 안 하는 거잖아 우리 일단 조금만 더 참자 마누라가 그 자궁경부암 걸린 거 언제 또 재발할 줄도 모르고 언제 저 세상으로 갈 줄도 모르니까 조금만 참고 있자 만약에 마누라가 저 세상 가버리면 그 식당도 우리 거 되는 거고 마누라 앞으로 있는 그 재산도 싹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그때까지만 우리는 건강 잘 챙기면서 이렇게 몰래 만나고 있자 아 이것도 추억 쌓는 거 같고 좋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도 하긴 그건 그런 거 같다며 우리는 그런 사고로부터 더 끈끈해진 사이 아니냐며 밥 다 먹고 얼른 내 침대 위로 올라오라는 말까지 하는데 그 뒤는 다들 상상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걸 보고 말이 안 나와 그 자리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대체 내가 뭘 듣고 뭘 본 거지? 라는 생각에 어딜 한 달 세게 맞은 듯 했고 일단은 저 둘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종합을 하면 할수록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10년 전 그 사고라면 그 사고 현장에 남편뿐만이 아니라 저 여자도 함께 남편과 있었다는 건데 그 말 즉슨 그 숙박 업소에서 둘이 같이 있다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었죠 거기에 남편놈은 본인보다 더 크게 다친 저 여자를 위해 자그마치 10년 동안 절 숨기고 여태 저러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걸 10년이나 숨길 수 있는지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그 여자에 대한 존재를 숨길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절 야빴으면 시어머니네 집 옆에 질 세컨을 갖다 둘 수 있는지 그것도 내 돈까지 쓰며 이딴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놈이 그 집을 찾아가는 시간에 들이닥쳤는데 제 추측은 딱 100% 맞아 떨어졌죠 남편놈은 제 얼굴을 보곤 집까지 깜짝 놀라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을 그 여자가 있는 침대까지 끌고 와 니네 둘이 벌인 짓 여기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발빼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짓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모르고 있던 집까지 술술 불기 시작하는데 더 놀랄 일들이 많았네요 글쎄 제가 시어머니 아파트를 하라고 준 돈으로 남편놈은 그 여자의 집을 얻어주었다는데 말이 안 나왔죠 그리고 시어머니 집은 본인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 집을 얻어준 거였고요 그 말에 저는 남편놈을 쳐다보고 악을 쓰며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놈을 뭐라고 하는 줄 아냐며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했죠 근데 남편놈 아주 몸만 시원찮지 저 머리 굴리는 건 내 눈까지 다 보이는데 저보고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지도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을 향해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소송에서 네가 이기든 지든 재산분할 반반씩 해가는 거 알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어쩌냐 나는 이미 내 재산 뒤로 다 빼놨는데 너만 머리 쓸 줄 알지 나는 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야 라며 소리를 쳤어요 10년 전부터 절 속이고 바람을 핀 주제에 제 재산까지도 탐을 내는 그 인간이 정말 괘씸하고 발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소송을 하자고 할 걸 알고 미리 선수를 쳐놨는데 남편이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가업률을 하여 소송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의 사실들이 더 있었는데 남편의 상간녀인 그 여자는 10년 전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 남편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 존재를 알고는 어이가 없어 더 기가 막혔죠 결국 1년간의 이혼 소송 끝에 그놈의 유책사유가 분명해 저는 승소를 하였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둘째 셋째 아이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터라 양육비까지 받아냈어요 또 제가 시어머니 집을 명목으로 해주었던 아파트값까지 전부 다 돌려받게 되었죠 이렇게 상처뿐인 영광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놈은 저와 이혼 후 그 여자와 곧바로 재혼을 하였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순회보라 생각이 들었네요 저와의 결혼생활 20여 년 동안 그 끔찍한 얼굴을 숨기고 사느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절 속이고 살 생각을 하느라 얼마나 힘을 들였는지 끔찍하단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이렇게 글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정말로 긴 터널을 걷는 심정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배신당해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심어준 것 같아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미련한 일을 당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통해 미연의 방지를 하셨으면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몇 자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같이 불안하고 많이 힘든 시기에 다들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